안녕하십니까 2분 30초 동안 하고 싶어하는 ZY입니다. 이번에는 Mblock하고 Mblock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Mblock을 구동시켜 주시면 이렇게 팬더와 이 시스템들이 나와 있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누르셔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아두이노를 입력을 해주시구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글로벌로 꼭 한국어로 해주시면 한글로 모두 됩니다. 여기 보시면 PIN 이렇게 시리얼 포트, 데이터, 센서, 이벤트, 제어, 연산, 변수, 네블럭 이런식으로 메뉴들이 있구요. PIN은 각각의 PIN에 대한 아날로그 입력, 데이터 출력 입력,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이 PIN들에 대한 설명이구요. 시리얼 포트는 통신에 제어하는 질문입니다. 뭐 숨 넘어가노? 자 봅시다인. 이 밑에가 뭐라구요? 여기 써있네요. 디지털 입출력입니다. PIN의 디지털 입출력이구요. 여기 보면 01234567891213 까지가 디지털 입출력 번호. 네 입출력입니다. GND 이건 뭐죠? SDA하고 SCL인 I2C 그리고 위쪽은? 아날로그 인풋과 여기 A0 A1 적혀있네요. A0 A1 A2 A3 A4 A5 하고 여기 이건 뭐죠? V-in GND GND 5V 3.3 리셋 맨 위에 건 뭐에요? 아이오 레퍼런스 입니다. 아이오 레퍼런스요. 이렇게 PIN 맵이 되어 있네요. 예 이 PIN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출력이나 PWN 출력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메뉴들이 있구요.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는 여기 보시면 RXTX의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거든요. 제가 쓰고 있을게. 이 통신으로 해서 이제 통신으로 이제 글자나 이런 텍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여기 있는 파란색 깜빡거리는 LED는 여기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? 네 거기 IO 13번과 이 LED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그러한 보트로 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내부 요 요 이제 스크래치에서 요 데이터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있구요. 그 다음에 센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초음파 센서나 이런 시스템 타이머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요 시스템들을 요 센서들과 연동이 가능하구요. 이벤트는 실시적으로 이 아두이노 유노가 켜졌을 때 만약에 라이브 상태로 하시게 되면 요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. 이 PC가 PC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를 뭐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요게 업로드와 라이브로 바꿀 수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제어는 얼마간의 기다리기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하기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로 실시적으로 이 루프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더 반복할 건지 그리고 얼마가 됐을 때 참이면은 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연산은 요거에 대한 곱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요런 시스템들이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변수는 실제 변수 만들기에서 변수 리스트가 있구요. 그리고 여기서 저희 초기에 초기에 이 엠벳 아두이노랑 연결하여서 엠블러가 연결했을 때는 요 연결 버튼을 누르셔서 어 잠깐만 녹화상 할께요. 여기 연결을 누르셔서 접속 가능한 기기를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컴포트가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요 컴포트를 해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요 아두이노와 요 엠블럭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시면 요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셔야 라이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업로드 기능에서는 필요없는 기능이지만 라이브로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요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업데이트는 퍼맨 업데이트는 딱 1회만 하시면 됩니다. 쭉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완료가 됐네요. 오늘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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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